인천공장 선진화 프로젝트 헤비비지 인천공장 선진화 TFT 안녕하십니까 저는 헤비비지 선진화 TFT BM 역할을 담당했던 길기성찬입니다 오늘은 헤비비지에 있어서 참 역사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 프로젝트 리더였던 박윤석 부장이 지금 상공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본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검토하던 그 당시에 주어진 환경은 건설기계 사업의 불황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장의 가동률은 동전공장의 시장 가장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입니다 그래서 인천공장의 시장 could notate 아무것도 장애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공장은 신천공장의 시장은